아 뭔가 움직임이 있고 나오신다. 나오십니다.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조국 수호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조장관님 힘내세요 조국 장관님 힘납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조장관님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세요 조장관님 힘내세요 국민이 응원합니다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자 여러분 조장관님께서 지금 차라리 타고 가셨습니다 자 저희가 끝까지 따라가오겠습니다 아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형님 가시죠 빨리 여러분 아 너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얼굴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아 지금 구치석 쪽으로 이동하셨고요 아 저희가 끝까지 아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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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